뭐 할 거예요? 스테이크랑? 스테이크랑 파스타. 파스타? 투실리면 저 스파드퀸이 파스타 하시는 건가요? 네 해보려고요. 이거 한 번씩 다 씻어서 쓰라고 하시더라고요. 파이팅 하세요. 갈 곳을 잃었어. 와 살벌하다. 알리오 올리오 마신다고 그랬죠? 어? 아니야 이거 토마토소스. 아니면 두 종류예요. 펜만 있으면. 제가 알리오 올리오 할게요. 오 자신 있나 보네. 어떡해. 아 여자들이 경쟁이 있네. 오 기대할게요. 아 기대하지 마요. 알리오 올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? 아 그냥 그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. 제가 오일 파스타 좋아하거든요. 아 안 될 것 같아. 갑자기 안 될 것 같아. 양파 어떻게 할까요? 하나는 고기 구울 때 하고 하나는 파스타에 넣을 것 같아요. 좋아요. 요리 진짜 못하는데. 이거 어떻게 하시게요? 어떻게 할까요? 크게 크게? 크게 크게? 아 이거 같이 하시게요. 파스타에 넣으려면. 어 요거 하나는 그러면 이렇게 썰고 하나는 이렇게 자를까요? 그럼 될 것 같아. 구우려면. 해본 적 없어 해본 적 없어. 짜세요? 아니요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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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무서워. 손가락도 빨개지는 것 같아. 저 일 안 해봤네요. 안 해봤어요. 지영은. 어떡해. 이거 너무 얇지 않나? 제가 자를까요? 이것만 딱 드려주세요. 이거요? 어떡해. 원래 따뜻한 물이 안 나와요? 뺏어가. 모르겠어요. 안 나와요? 그래서 데려갔어 데려갔어. 방송. 양파, 내팽개! 지금 그게 좀 봤어요. 봤어 봤어. 안 될 거예요? 오 주미 씨 너무 잘하시는데 아니에요. 아이돌 나의 양파와 비교되는 것 bleuus. וחd guuusなるほど. 그리고 이거 지영 씨 이거 반 잘라서 잠시만요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실래요? 그럼 오늘 파스타에 넣었어요. 관심이 상대방한테 쏠리는 게 불안한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주실래요? 잘한다. 혹시 이거 인덕션 어떻게 켜는지 알아요? 아 그거 둘 아직 저희가 못 찾아가지고 여기다 하기로 했어요. 아! 확 관심을 또 돌렸어요. 설정 해놓으신 거예요? 아니요. 그냥 확 올리려고. 나 돌렸다. 아니 근데 이건 뭐지? 이거? 그러면 얘는 이건가 봐요.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뭘 하죠? 이게 토마토? 맞아요? 네이비? 옷 안 갈아입었어요? 제 짐은 더 커요. 그래요? 저만 더 크다고? 더 커요. 근데 짐이 저기 추가됐어요. 또 왔어? 남은 짐 다 온 것 같아요. 충격죠? 신발장 큰가? 신발장 내부에 조금 더 있는 것 같았어요. 아 그래요? 그렇게 있을 거예요? 뭐야? 진짜로? 진희 씨 알리오일리오에 쓰실래요? 네. 네 좋아요. 제가 보고 볼까요? 되게 직관적이다. 진희. 알리오일리오 하신다면서. 갑자기. 자신이 없어져서. 칼이 너무 좋네. 그니까요. 조심해요 손. 칼 얘기해 갑자기. 여기 여행 전하네 이번에. 이 주도권을. 안에 그렇게 있을 거예요? 그렇게 있을 거예요? 잘한 얘기잖아. 세다. 팩 하고 가는데요? 네. 와 진짜 전쟁이다. 지민 씨가 지금 관심을 뺏어왔어요. 남자들의 관심을. 남자들은 사실은 지민 씨의 오케이를 눈치채지 못했잖아요. 모르죠 모르죠. 지금 남자들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.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. 여자들은 다 눈치챘어. 그건 확실해요. 여자들끼리는 지금. 아 제가 지금 돌입하는구나. 뭐 이런 것들을 각자가 좀 서로 느끼고 있어서. 그러니까 뭐냐면 지민 씨는 이미 자기가 한 표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. 자기의 이런 적극성이. 명분이 있어요 솔직히 자신에게. 난 열심히 해야 돼 오늘. 예. 잘 다녀올어요. 아예. 예. 네.